수염을 길러도 좋으시다고 얘기하자고 허락하셨어. 아 보시니까 그렇지. 근데 형부 갑자기 수염을 왜 길러시는 거예요? 내가 처지한테 얘기 안 했었나? 우리 친구 가게 갔었는데 거기 있는 사람이 수염을 길러라잖아. 그러면 발복한다고. 정말 말도 안 돼. 아니 그럼 뭐 일 안 풀리는 사람 수염 길러면 다 운수대통하겠네. 아 진짜 당신 왜 그래? 당신 저 박찬호 알지? 박찬호 수염 길러가지고 계속 이겨가지고 7월에 선수를 뽑혔었잖아. 아빠까지 보라 그러세요. 아 냅둬 냅둬 냅둬. 아 기르고 싶으면 기르는 거지 뭐. 어떤 놈들 여기 나는 거 나고 싶어도 안 나더라. 아빠 나 봐라 나도 코 수염 났다. 아이고 귀엽났네 진짜로. 아이고 이뻐라 수염 너무 이쁘다. 청소하려고? 여보 제발 좀 그 수염. 잃어버리면 안 되냐고 안 돼. 그 수염 길러서 좋은 일 생기게 뭐가 있어. 아 이거 수염 길러지 며칠 안 됐잖아. 그리고 다시 생각 안 나. 옛날에 그 애들 300명 앉혀놓고 강의할 때 그 때 수염 길렀었어. 그거야 면도할 시간이 없었으니까 그렇지. 아이 그쪽 깎아버려 보기 싫어. 보기 싫긴 이 사람아. 아이 올라오고 멋있어. 참 멋있게 무슨 개코가 멋있어. 그리고 산적 깎고만. 뭐 산적? 당신이 지금 산적이라고 그러는 거야? 어? 그런 거야? 산적이라고 그랬어? 산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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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말라 목말라! 알았어요. 클라우마실래? 네. 근데 넌 아빠 왜 털 길러? 몰라. 우리 아빠 꼭 털 받을 시간. 어. 나중에 이 다음을 끼면 털 길러. 정배야. 너 왜 털 길러 건데? 우리 아빠도요 털 났는데요. 여기도 났고요. 여기도 났어요. 뭐? 아빠가 그러는데요. 털 나면 어른이래요. 난 빨리 털 났으면 좋겠다. 아 정배야. 삼촌이 너 털 나게 해줄까? 정말요? 다 왔다. 야 봐봐. 하하하하하하하하 너 진짜 죽었어. 야, 너 좀 싸봐. 야, 저 질 해봐. 예. 야, 절질나봐. 야, 나 가 봐봐. 놓았다. 으하하하하하 야, 나 가 봐봐. 너 너무 너무 웃겨. 하하하하 네, 내가 알을 모든 영혼은 영규한테 배웠던 저자의 박영규입니다. 아이고, 정원장님 안녕하십니까? 저야 뭐 잘 있죠. 아이고, 오늘이요? 네, 시간 있습니다. 그 옛날 학원 지하 카페요? 네, 알겠습니다. 예, 예, 금방 가겠습니다. 가까워요. 10분, 네. 예, 알겠습니다. 예, 예. 무슨 전화야? 여보 내가 이럴 줄 알았어. 정원장이 나 좀 보재. 정원장이 왜? 아, 왜 이래야. 옛날 내가 테이프 내고 그만뒀을 때 본의 아무리 그러다가 나 다시 찾는 거면 말이야. 나만의 학원 검사 못 찾았나 봐. 내가 뭐라 그랬지... 복털까클까클까클까클까클까클까클. 아이, 이씨. 아, 박 선생. 아, 원장님. 이야, 이거 정말 오랜만이다. 아, 그거 안녕하셨어요? 아, 그럼. 자, 앉아 앉아. 예, 예. 커피? 아니, 저기 저는요, 인삼차. 여봐요. 그래 어때? 테이븐 잘 나가. 그냥 그렇죠 뭐. 본장님 어떠세요? 오다 보니까 거물 한 채 더 누르셨대요. 잘 되시나 보죠? 아이고 참 내가. 그 작년에 경기가 좋을 때 말이야. 건물을 하나 더 지었는데 짓자마자 IMF가 터져가지고 내가 그냥 돌아버린다니까. 건물 임대가 안 나가. 아 근데 왜 절. 아 내가 저. 박 선생한테 부탁이 하나 있어서 그러는데. 영쾌기만은 내가 보증 하나만 좀 써줘. 보증 무슨 보증. 아니 내가 지금 지 보증 소주가 생겼어. 지금 내가. 아우 뭐야. 아이씨. 백과 작품이 지랄이야. 아. 아 아이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이거 정말 저기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네? 저기 혹시요 거기 저 휴지 남은 거 있으면요 좀 나눠 쓰면 안 될까요? 아 이거 어떡하죠? 나 쓸 것밖에 없는데요?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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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도 안 계세요? 아 이거 어떡하지? 아 진짜 예 알겠어요? 여보세요? 어 당신이야? 정원장님 만드라는 거 어떻게 됐어? 아 몰라 정원장님이 뭐고? 당신 지금 말이야 빨리 슈즈 좀 가져와 저기 서대문경찰서 맞은편에 세운 빌딩이라고 노란색 건물 있어 거기 2층 남자 화장실이야 빨리 갖고 와 몰라 알았어 알았어 빨리 갖고 와 멀지도 않잖아 알았어 내가 못 살아 정말 나도 나갔다니까 엄마 아니 근데 갑자기 피치는 왜 들고 나가니? 하다 하다 별심으로 왜 다 시켜 박범! 박범! 민혁파! 아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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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전시켜 저 아이고 정말 골고루 한다 골고루 해 아이고 정말 복탈은 무슨 복탈 어휴. 다 밀었어? 응. 어디 봐. 아이 손 좀 치워봐. 요만큼만 기르면 안될까? 뭐? 이리 와. 여보. 아 글쎄 이리 와. 아 여보. 으아. 내가 이럴 줄 알았어. 여보 내가 뭐라고 했어. 이 폭탄 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. 깍깍깍깍깍깍깍깍. 아이고. 아이고. 폭탄 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. 아이고. 아이고. 칠길래 음웩 slang 모오 아이 이리와 록 몹시 멍시 오후 슈ác 슈ác 슈 incuh 슈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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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아 녀석아 아 그럼 진작 말씀을 해주시던가요 닭꼬고 오니까 이 자슴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? 그냥 드십시오. 아, 참. 나만 빼고 같이 먹어. 나 한 잔 줘. 여기 앉혀. 비켜. 아, 뭐다. 엘리베이터에 나비 냉차에 낀 사연. 그건 말로 못해. 지하철 문에 핸드백 끼고 달린 사연. 자, 무서워. 무서워. 왜 이러십니까? 아니, 아니. 이거 아니고. 무서워, 무서워. 해먹어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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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.